안녕하세요.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. 가수 이명웅의 신곡 공명이 공개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지난 4일 이명웅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새 디지털 싱글의 앨범 재킷과 공명 투 오어 다이를 함께 공개하였습니다. 공개된 앨범 재킷 속 이명웅은 우주선 안을 배경 삼았는데 한층 더 헌칠해진 비주얼과 세련된 스타일로 이번 앨범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. 또한 10월 9일 컴백 이후 12일 엠카운트다운 14일 쇼 음악중심, 15일 인기가요 등 음악방송에 출연하여 신곡 무대를 선보이겠다는 계획도 공개하였습니다. 이상으로 이명웅이 새 디지털 싱글 컴백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